한국국토정보공사 자 봐요 이렇게 알이 어무렀고 굵어요 커요 내가 내 소유에 캔거 먹어야지 너를 쓸 거 먹으면 안 되지 국산 아닌 이상은 안 써요 먹지도 않고 맞다가 놓고 국산이 긁어서 온 거야 우리 마을에 경사가 생겼다고 어 이걸로 뭐 한다고 하던데? 미짓돈가 미짓돈가 뭐 한다는 거 우측이 없는 건가 저리가 하기가 쉽대 그래요? 쉽대? 그래 식으면 해야지 거라고 해야지 우리 마을에 키조개가 최고요 아이고 맛있게 먹었어 난 진짜 좋겠어 우리 어촌의 신선함 우리 어민의 삶을 한 끼에 담은 어촌마을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엄선한 재료로 프레시지가 만듭니다 어촌마을 어촌마을 Berhase 예죽 특제 말